안녕하세요. 김대리 음악살마 김대리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즐거운 오후 시간 되시고요. 벌써 이번 주에 샌드위치를 쉬는 분들도 계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행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에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여기 수도권에서 저처럼 그냥 일상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가게 하면서 그냥 손님들과 대화 나누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인사를 너무 못 드려가지고요. 오늘 그냥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요. 어제 모처럼 만에 새벽까지 술 한잔 했더니 조금 얼굴도 부었고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냥 첫 곡으로 한 곡 전해드려보고 일을 시작하려고 영상 켰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또 잡음 없이 지내시는 연휴 되시길 바라고요. 모두모두 행복한 연휴 되십시오. 첫 곡으로 전해드릴 곡은요. 며칠 발라드만 전해드려서 나훈아 씨의 노래로 오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역 모두모두 행복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고향역 고향역 코스모스 피어있는 전등 고양이며 이뿐이 곳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걸쳐 설레는 가슴 엮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날의 꿈을 안고 코스모스 안겨주는 전등 고양이며 가정이 손잡고 고갯바루 넘어서 갈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니 눈이 벌써부터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양이며